안녕하세요. 시간이 없는데 교정을 할 수 있다고요? 혹시 급속교정치료 들어보셨나요? 급속교정치료는 특수장치와 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교정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. 지금까지의 일반 교정치료에 비해 교정치료 기간은 짧게, 부작용은 작게, 효과는 크게 할 수 있습니다. 급속교정법은 특수하게 구환된 C플란트, C튜브, C플레이트라는 세 가지 장치를 사용하는 그린 교정법입니다. 일반 교정치료기법보다 효과가 없을까봐 걱정되시나요? 다음 그림으로 확인해보세요. 일반 교정치료는 보통 20세 이전에 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급속교정치료는 나이 많은 환자분에게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. 더 빠르게, 더 효과적으로, 덜 아프게 치료하는 급속교정치료를 만나보세요.